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걸 파는 판매자가 선물을 받은건데 이걸 뜯지도 않고 그냥 올렸어요 호주달러로 20불에 검트리이라는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딱 왕구 수준이네요 플라스틱 빨대 같은거를 여기 안테나 연결하라고 되어있죠 자 그럼 배터리를 한번 찾아서 넣어볼까요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오 큰일날 뻔했네요 오 얘가 삼각대를 때렸어요 이게 바닥이 카펫이라 그런지 완전 드리프트용 차처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바닥이 카펫이라 그런지 이게 1대9 제품이구요 이게 1대6 제품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굉장히 굉장히 작은것처럼 관련돼요 이렇게 되네요 이 1대9 제품은 문이 열리거나 보넷이 열리거나 트렁크가 열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 1대6 제품은요 이게 여기 트렁크 문이 열리고 워이퍼는 안 움직이구요 고정이 되어있구요 트렁크는 열립니다 기다리죠 자 이 제품은 지금 고장 난 상태에요 부품을 오더를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부품이 도착하면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2대9 제품을 2대9 제품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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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